호텔 도착! 제가 오늘은 저희가 서울에서 아니 한국에서 저희가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 방을 정했어요 저는 이제 특수랑 똑같은 영진이랑 같이 지금 하차같은 하차같은 쓸 수 있는 비용이 이렇게 주어졌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따가 마사지를 받으러 마사지를 받으러 갈 계획입니다! 진짜 마사지 이러면서 받아보셨어요 저도 마사지도 받아보고 싶었고 너무 아쉬워서 수능하고 싶었는데 몸이 안좋아서 지금 저희가 거의 하루 종일 늦었잖아요 근데도 비용이 조금 잦긴 했지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마사지도 엄청 더울 줄 알고 목적을 많이 했는데 날씨도 생각보다 많이 덥지 않게 하차같은 것 같아요 하차같은 것 같아요 호텔이 너무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텔이 여러분 보이세요? 빠밤 저희가 지금 쩌쩌 호텔 중에서 가장 제일 좋은 카메라가 화장실 역대급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요새가 없어요 요새가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고급스러운 그림 고급스러운 그림 고급스러운 그림 고급스러운 그림 여러분 여기 너무 좋다 진짜 내가 오게 될 줄 상상가못해 진짜로 배경을 보여드릴까 여기 여러분 이렇게 탁 트여있다고 합니다 짱이죠 너무 좋네요